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동이 동이 여러분들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걸거라 누나 통큰 열차입니다. 몰라요 그냥 뭐 많이 보면 많이 보는 거고 제 마인드가 이거에요. 많이 보면 많이 보는 거고 적게 보면 적게 보는 거고 여장 조칸지라고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내가 이 짓거리를 왜 했을까 밸런스가 지린다고요 아 진짜 내가 이 짓거리 왜 했지 진짜 아 아 출발 가발요 쥐마켓이요 쥐마켓에서 샀어요. 아 저 가발이에요 가발 가발이라고요 가발 그러면 지금까지 PSP님 내 방송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 아 저 배인 좀 좋나 시 있는데 진짜 아 자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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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심이요 박살! ㄱㅡㅆ ㄱㅋ 일루와 일루와 이 ㅁㅆ 너 뒤졌다 이 ㅅ가 아 보셨죠? 정광사 여러분들 하이 제가요? 아 제가 말 예쁘게 알아 있어요? 에? 어 제가 말 예쁘게 알아 있어요? 제가 언제요? 제가 언제? 제가 언제 그랬어요? 여러분들 꾹꾸셨어요? 죽으셨어요? 일루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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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오빠 미안해 오빠 미안해 뭔 소리야 아 아 미안해 오빠 살려줘 불꽃 오빠 살려줘 아 내가 이 짓거리 진짜 왜 나 왜 한다 했을까 안타시게 온다고요 그렇다고 벗을 순 없잖아요 이게 약속했는데 오늘 하루종일 이거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벗을 순 없잖아요 이거 아이고 저 잠깐 좋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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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주 아 나 살 수 있다 누구세요 저 저기요 저 아세요 저 아세요 누구신가요 저 아세요 목소리도 바꿔보라고요 오빠 아 기운에님 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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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장 간지 나 앞으로 계속 하시는 건 님 같으면 아시랬어 님 같으면 할거에요 안할거에요 님 같으면 아 님 같으면 이 짓거리 지금 하고 싶냐 아 아 아 잠깐 내 무릎 아 씨 미안 미안해 대본아 사랑해 고관절 나갔냐고요? 뭘 권선징악이 있어야죠 저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 아 좋은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쵸 저 봐요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동반하기 여러분들 광제도 얼마나 정직하게 여장했으니까 여캠이라고 달아놨잖아요 그쵸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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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아 아 사아 화질 160으로요 160으로 아이고 그렇게 화질을 꼭 낮춰서 보셔야 되겠습니까 자 뭐 게임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제 뭐 평상시하고 멘트 다를 거 있나요 평상시하고 뭐가 달라요 조금 살짝 좀 애교가 많아진가 1월 님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1월 님 통이 통이 반갑습니다 아 내가 이 짓거리 왜 안다 했을까 진짜 내가 이 짓거리 왜 안다 했을까 아니 팔로워가 안 넣는데 아니 팔로워가 안 넣는데 그러면은 좀 살짝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또 채팅보다 또 포탑 맞을 뻔 했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책임져요 지금 아 왜 뭐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 잡았네 잡았으니까 봐주시 잡았으니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채팅 그러면 여러분들 또 소통 안 하면 또 소통 안 한다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쵸 아니 왜 동그딜 채팅 안 봐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아니 그런데 게임 못하면 게임 못한다고 뭐라해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그게 뜻을 하고요 아 스봉이 님 아 아 스봉이 님 아 아 너무 고마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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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나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기대된다 진짜 아 전직이요 아 저 이 새끼야 넛 넛 아, 씨. 아, 짜아! 누나 귀여워요. 하지 마! 하지 마! 좀! 진짜! 아니, 아이씨! 아, 좀 하지 마! 진짜, 이 양반들아! 진짜! 성정세성에 지금! 성정세성에 혼란이 오잖아요, 지금! 아, 내 성정세성에 혼란이 오자! 내가 XY 염색체인지! XX 염색체인지 지금! 시어망신 소녀 같아요! 그래요? 소녀같다고 해주시니 다행이네. 뭔 소리야? 아, 씨. 근데 자괴감이 들어. 마백님 안녕하세요, 통이통이에요. 안녕하세요, 어서와요. 반갑습니다. 제가 뭐냐고요? 여장했어요. 캠 크기 너무 작나요? 안 보이시나? 너무 작나. 여장했어요, 저. 뭘 본 거냐고요? 글쎄요. 뭐, 꿈을 꾸셨겠죠? 이제 알았어! 아니, 이분 이제 아예 그냥 성전화까지. 진짜. 더 많은 걸 기대했건만. 남자였던 내가... 아, 이게 아니지. 아, 스봉이님! 아! 아, 천원 고마워요. 사랑해요. 화장요? 제가 다 했어요. 사랑해요. 아니, 저는 님을! 아니, 제가 님을 뭐 진짜 이성으로서 사랑한다고 했어요. 아니, 한 명이. 동반한 님으로서 사랑한다 이 뜻이지. 아니, 뭐 이분들 진짜 맨날. 과대. 과대해성을 하고 말이야 진짜 이분들 진짜. 이분들 진짜. 이분들 진짜. 이분들 진짜. 이분들 진짜. 와, 나 진짜. 아, 나 진짜.